와우, 이제 골로세서 1장에서 4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마울의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도마울은 골로세 교회에 있는 아키뽀와 빌레몬에게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이 두 통의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 동시에 보냅니다. 사도마울이 골로세 교회에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동시에 보낸 이유는 그 내용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서는 기독론, 곧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다룬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골로세서의 기반 위에 빌레몬에게 건넨 빌레몬서는 제국의 노예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는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앞서 343일에 말씀드린 옥중서신 네 권이 한 권이다 라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347일 빌레몬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골로세 교회가 있는 골로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세는 첫째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동서교통의 요지입니다. 둘째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오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서부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바울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넷째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천여 명의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하므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골로세는 온갖 철학과 영재주의, 신비주의, 금육주의 등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골로세 지역에 세워진 골로세 교회는 첫째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둘째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에바브라를 만나 골로세 교회에 헛된 사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셋째 골로세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러 사상에 물들어 거짓된 유대주의, 한라사상, 천사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육주의 등 헛된 철학들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교회들이 진리위에 바르게 서도록 에베소설을 써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골로세설을 써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사도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다메색으로 가는 어리석고 죄 많은 자신을 친히 만나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당시 골로세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헛된 사상들에 대해 단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철학적 궤병과 같은 헛된 언어의 유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인간을 높이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지주의 사상과 같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시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둘째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문제였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시도의 한례니라. 셋째 천사숭배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꾸메는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제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따라서 사도마울은 이를 위해 헛된 사상에 대한 경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라. 둘째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셋째 천사숭배를 경계하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시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도마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골로세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며 수신자는 골로세서의 성도들로 이 편지 또한 회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세서의 전달자는 두기고이며 이때 두기고는 오네시모와 동행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344일에 이미 살핀 대로 두기고는 에베소서, 골로세서 그리고 빌레몬서의 전달자입니다. 특히 두기고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데리고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까지 감당했습니다. 골로세서는 사도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인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른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하다. 이어서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향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첫째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감사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세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에 대한 사랑을 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어서 골로세 교회를 위한 중부기도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로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바울은 첫째 하나님께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죽게 합당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넷째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침투해 있는 헛된 철학 사상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며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과 골로세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에 본만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우심을 이운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인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골로세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 비밀의 영광 곧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 우리의 생명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위와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분은 구속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대석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이유를 밝힙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만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백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세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깨달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대면하지 않은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표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그리고 골로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보안을 다 알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단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 사도바울의 골루색 교회에 대한 권면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둘째 믿음으로 굳게 서라 셋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안에는 그 안에서 라는 표현은 너무도 적절합니다. 여전히 문자적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여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교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사도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세 사람을 입은 골루색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세 사람을 입은 골루색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둘째 버려야 할 것들 즉 옛사람의 마음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승배와 옛사람의 행동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차별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두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녀 안에 계시니라 셋째, 새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로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으로 운 잇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굴레스 교회 성도들에게 새사람이 이루는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는 344일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살펴본 권면의 말씀과 같습니다 첫째, 아내, 남편, 자녀,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둘째, 종과 상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시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다섯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 권멸합니다 먼저 기도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면서 중부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시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래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회생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사도마울은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두기구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도마울이 골로세서의 전달자로 두기구를 보낸 이유는 사도마울의 로마의 옥중 사정을 전하기 위함이며 골로세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사도마울은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력자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아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마울은 이처럼 늘 동력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마울이 로마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부를 물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는 사도마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마울은 로마에 안부를 물을 만한 동력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골로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도마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문안을 골로세 교회에 전해줄 만큼 서로 가까이 있던 동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든 현재 감옥에서 매여있던 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사도마울 그의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마울은 라우디기아 교회와 아키보에게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골로세서 또한 회란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라우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른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사도마울이 골로세 교회 성도들이 읽는 회란 편지에서 아키보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듯합니다 또한 사도마울은 그 회란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기록하여 읽게 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왜 사도마울이 아키보와 오네시모를 특별히 언급하는지는 347일 빌레문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의 편지들은 대부분 회란 편지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회란 편지 중 교회 회란은 대살로니가 전우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리고 교회이면서 개인회람은 빌레몬서, 디모델 전우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회람 편지를 꼽으라면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국문입니다 이 내용을 안디옥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회람하게 했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골로세서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전도자이며 그만큼 전도의 경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일을 시작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반복해왔지만 그의 첫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사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책임지며 그 교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여 하나님만이 의지할 산성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빌레문서 1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레문서는 바울, 두기고, 오네시모, 빌레문이 만든 꿈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빌레문서는 로마 제국에서 만난 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관계로 회복하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빌레문의 집에서 도망나온 종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목숨 걸고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문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빌레문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언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빌레문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처럼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통역자인 빌레문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문서는 회란 편지로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이며 이며 수신자는 빌레문과 압비아와 아키뽀와 골로세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문의 절대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편지를 써보내며 특별히 자신을 갇힌 자된 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문서의 전달자 두기고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오네시모와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인사에 이어 곧바로 빌레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빌레문은 골로세 지역의 유력한 부자로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골로세 교회의 지도자이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키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빌레문의 아들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문은 나이가 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문에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쓴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문을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형제 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빌레문에게 오네시모를 변명해주며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보증해주고 있는 오네시모는 지금 두기고와 함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빌레문은 사도 바울이 써버린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빌레문이 빌레문 선을 읽고 있는 동안 두기고도 오네시모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을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누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도 바울은 빌레문에게 로마에서 갇힌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두고 싶지만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유익하고 월등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 목록이나 들어가는 종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제안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경천 동지할 만한 제안을 빌레문에게 한 것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그가 빚진 것까지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대 사회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로마 제국도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계급이 엄격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보금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시도의 보금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은 그의 제자 빌레몬에게 직접 실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시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포인트 빌레몬서는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온의 시보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이 엄청난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시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시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과 예수를 믿는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온의 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도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빌레몬에게 압박이자 동시에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시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둘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힌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시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셋째 사도 바울은 온의 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온의 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넷째 사도 바울은 온의 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두고 싶다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까지 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섯째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자의로 행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섯째 사도 바울은 온의 시모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니 동역자로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일곱째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제자임으로 자신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덟째 사도 바울이 제자 빌레몬을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온의 시모에게도 그리할 때 자신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조안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홉째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더 깊은 순종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열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면 골로세를 방문할 것이라고 미리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큰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치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도 골로세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라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지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구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세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노예와 관련되었던 사건들 스파르타쿠스 난과 세쿤투스의 난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국의 본질은 물질주의 공성전 그리고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회계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과거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너는 애국당에서 종대였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에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사령관 너부 살아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사도바울은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처형해도 주인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노예, 농장노예, 채석장노예, 검투사노예 등 전반에 걸쳐 노예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제국에서 사도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하에 모든 사람들은 노예, 노예의 반란이라 하면 다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파르타쿠스의 날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날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그 반란의 주도자였던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한 날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BC 73년 검투사들 74명을 이끌고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처음에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 가까이 커지자 로마 군인들까지 투입해 양 진영 간의 3년간 전쟁과 같은 전투가 벌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투입되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노예군 6000명은 펌피우스가 이끈는 로마 군단에게 모두 생포됩니다 로마는 생포한 이들을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아피아가도 양쪽에 3000명씩 6000명 모두를 십자가에 달아 저행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절대로 노예들을 해방시킬 뜻이 없다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키투스가 기록한 세쿤두스의 노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D 61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라 세쿤두스의 집에 노예 분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의 노예들이 모두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례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에 대해 로마 사회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반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주도의 로마 원로운 회의에서 노예 400명 전체를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세쿤두스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빌레몬에게 오레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행동하는 지식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제국의 본질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행동할 것을 권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고대 사회 특히 제국에서의 노예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만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도망나간 종이 잡혀오면 로마는 제국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종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공생하며 상부상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 사도 바울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한 형제 개념을 우선시합니다 즉 제국의 노예 제도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용기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약한 형제를 더 안타까워하시며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동시에 골로세서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때문에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골로세서와 빌레몬서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셋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넷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다섯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알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슈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의심을 받은 사람들로 마다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놓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들 이야기를 전제해야만 형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두 개의 편지를 한 번에 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두 가지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첫째 지난 342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임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숙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로마 제국 하에서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도 바울은 결국 도망간 노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것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골로세서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빌레몬서를 동시에 읽은 빌레몬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는 세계 선교센터 로마에서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실을 쓴 것은 로마였고 그 편지들이 이제 온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디모드의 전서 1장에서 6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신약성경 전체 숲에서 보면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가 나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네 편의 옥중서실에 이어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세 편이 이어집니다 이 세 편의 편지들은 복음 1세대인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에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를 구분한 기점은 바로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입니다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이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한 사람들이자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도한 500여 명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30년 즉 AD 33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까지 30년 동안 사내들인 공예와 대립한 사람들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보금 1세대와 보금 2세대로 구분한 이유는 이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보금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한꺼번에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보금 2세대는 사도 요한이 반모숨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보금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즉 보금 1세로부터 보금을 전해왔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게 되는 젊은이들로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보 등 로마 제국과 대립한 사람들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과 보금 2세대로의 신앙계승에 대한 이야기는 351 디모데 후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보금 2세대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둘째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정에서 패밀리스쿨을 통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셋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넷째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이미 루스드라와 이군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군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다섯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으며 전도여행 전에 한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한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섯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야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일곱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복음 2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여덟째 사도 바울이 보낸 여덟 통의 편지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테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들인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통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디모데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등에 나옵니다 아홉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열번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열한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 센터를 구성할 때 그 중심에서 믿음을 계승받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이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제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 등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역자의 자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선한 교육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며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돕기 위해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론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훈의 출처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선하게 쓰이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여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과 함께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난 날의 자신을 고백하며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극류를 입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회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조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셋째 거짓 교훈 즉 이단을 경계시킵니다 그 가운데 호메 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을 넘겨줄 준비를 서서히 합니다 사역의 힘듦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험난한 사역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 전설을 통해 디모데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먼저 사역자의 자서와 참다운 모습에 관하여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유대 혼합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며 둘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부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한 조언으로 중부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중부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부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함인데 이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유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잘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며 교회 안의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고 절제에 힘쓰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감독이나 집사라는 직분 그 자체보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티모드의 목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감독에 대한 조언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화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둘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요를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디모드의 전설을 써보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드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더욱 널리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다시 한번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초기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들의 말에 거룩이 있는 것 같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 일수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인은 혼인을 금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섞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과감하게 분류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간의 육체나 욕구 그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나의 전 인격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거룩은 급력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의 실화를 버리고 경건해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소중한 은사와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또한 끊임없이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노인, 과부, 장로 등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 세밀하게 교육합니다 디모드의 목회를 위한 사도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조언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가족처럼 돼야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둘째, 과부 성도들에 대해서는 참 과부는 존대하고 그의 친척을 돌볼 것이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바울은 이 대상의 기준을 지혜롭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여 그의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를 돕지 않는 경우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충격적인 말로 충고합니다 가장 1차적인 사랑을 가진 집단이 가정인데 자신들의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사도바울의 노력이었습니다 셋째 장로들을 존경하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장로의 치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의 일러수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사도바울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에서 일하는 장로의 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교회의 치료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도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 당시 매우 예민한 문제였던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멍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해 마땅히 공격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걸어라 이는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로 인한 교훈이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상전일 때에는 그를 공격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본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상전일 때에는 보금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에 무례의 행치 말고 더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 즉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을 마치고 이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둘째 부한자들을 잘 지도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셋째 다시 한번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편지를 끝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발로를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하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부단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모든 것에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온유, 충성 그리고 절제가 결과물로 따라올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일평생 이 마음을 유지했기에 자신있게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마치셨듯이 사도바울도 오랜 사역 끝에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남기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을 읽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언합니다 돈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라고 못박듯이 말하는 이유는 주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재물에 의해 미혹되는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물질에 묶이지 말고 경건해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라고 격려합니다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지식과 헛된 재물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때에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디도서 1장에서 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수업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금 2세대 대표주자는 디모데 디도 누가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 보금 2세대의 대표주자는 디모데 디도 누가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금을 위한 사도바울의 요구인 떠나고 보내고 머물고 오고 가고 데리고 가고 하는 행동에 주저하지 않는 전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금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바울이 목해 서실을 건넨 두 명의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를 그리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보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 보금 2세대인 디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도는 헬라인이면서 안디옥교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디도는 안디옥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유회로 파송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정대로 일부러 헬라인 디도에게 한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보금이 한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보금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셋째 디도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넷째 디도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귀한 동역자로 티모대 누가 등과 함께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팀 티몬이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섯째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설을 전달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디도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무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섯째 디도는 사도 바울의 연보사역을 함께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적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는 세 명의 구제헌금위원단 중 대표위원으로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즉 디도는 어려운 일의 해결사이면서 동시에 청렴 결백하고 철저한 행정가였습니다 일곱째 디도는 그래대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안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하미니 여덟째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목회서신인 디도서를 받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아홉째 디도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계승한 보금 2세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디모드에게와 같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늘 디도를 보낼 정도로 신뢰가 깊은 사이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디도를 격려하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바로 정성껏 이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디도서와 디모드의 전서는 연도, 상황,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법,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이 두 서신서 모두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서신서는 모두 격려와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디도서는 성도들의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디모드의 전서보다 더 간결하며 보다 공적이며 덜 개인적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삼 각성에 합당한 장로들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도서 또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처럼 첫 인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교의 쉽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디도가 더 투철한 목회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교의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첫째 그레데섬은 목회지로서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매우 엄하게 질의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은 철저히 배격하며 목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져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그레데섬은 크레타섬을 말합니다 그레데섬은 BC 20세기에 이미 석조 건물을 세웠으며 미노스 문명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레데섬은 고대에 그리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미노스 왕의 전설로 유명한 섬입니다 현재 그레데섬은 그리스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레데섬 안에는 크노소스 궁전이 주요 유적지입니다 디도는 그레데섬에서 왕년의 미노스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바꾸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래전 오순절 성령 강림때 예루살렘에 그레데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그 섬 사람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런데 그레데섬의 주민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거짓말장이란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둘째 그레데섬 각성에 합당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마 우리 디도에게 명한 장로 즉 감독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디모델 전서 3장의 장로 즉 감독의 자격요건과 비슷합니다 셋째 그래대섬에서 거짓 선생들 특히 한례파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한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당시에 거짓 선생들 특히 한례파들의 실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침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렸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즉 선한 일을 벌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대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과 한례단과 같은 이단이 상행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바울은 그래대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으로 인해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잘 붙잡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진리의 편에서 선자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굳건히 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입술만이 아닌 몸으로 순종하게 이끌라고 권면합니다 세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복음 2세대의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당당하게 목회할 것을 격려합니다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는 디모대전서 5장에서 6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한 가장 중요한 당부는 디도 스스로 목회자로서 범사의 본의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처럼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 디모대에게 가르친 대로 디도에게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둘째 젊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셋째 종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당시 노예제도가 존속하는 로마에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서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여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런 사도마울이 디모데에게도 했던 당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사도마울은 디도와 디모데가 복음 2세대의 젊은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그들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목회할 것을 격려한 것이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통치자와 믿지 않는 이웃과 이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사도마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목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첫째 통치자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는 당시 로마 제국화에서 그래디인들이 국가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혼란을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우려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서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입니다 둘째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무시고자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굳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밑부두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셋째 이달에 빠진 사람에 대한 목해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헛된 것이니라 이달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이달에 빠진 사람에 대해 변론하지 말며 다툼을 피하고 한두 번은 훈계를 하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삭이며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세심하고 치밀하게 동력자들과 전도사에게 협력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마울은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부탁과 끝인사를 합니다 먼저 디도를 향한 사도마울의 부탁입니다 내가 아데마라 투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는 세심하고 치밀한 사도마울의 전도전략으로 디도가 이 모든 것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마울은 보금 2세대 지도자 디도에게 동력자들과 전도 협력하는 일에 대해 세밀하고 치밀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도마울은 그동안도 그래대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돕기 위해 율법교사 세나와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를 그래대섬으로 보내 디도의 목회를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마울은 이제 디도를 니고볼리에서 만나 앞으로의 전도전략을 논의할 것인데 그 사이 잠시라도 그래대 목회를 비워두지 않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래대섬에 파송되었던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는 로마로 급히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동력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마땅히 할 일로 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마울은 디도에게 큰 인사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달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에서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마울이 디도와 함께 그래대섬에서 복음을 전한 후 디도를 그래대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아있는 몇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것과 각각의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마울은 각 성에 세워질 장로들과 감독의 자격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청직이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직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잘 살펴 주인의 기쁨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는 자신의 고집과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은해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직이로 사명을 받은 우리 또한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 통로습 이야기 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 2세대를 향한 신앙계승을 위해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내 편에 옥중서신을 써보내고 이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써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잠시 자유의 몸이 되어 니고블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로마 대화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AD 64년 7월 18일부터 5일간 로마 시내를 태운 대화제였습니다 로마의 경기장 아래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제가 로마 시내로 번졌던 것입니다 화제로 인해 로마 시내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의 피해가 발생했고 3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게다가 불길이 외곽까지 번지면서 수일 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방화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 시민들은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제를 일으킨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파만파로 로마 사회를 뒤흔들자 네로 황제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화제 후 민심 수습을 위해 군중의 분노를 표출할 방편으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 즉 보금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긴급 체포해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로마는 석재와 벽돌 그리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도시정비, 광장건설, 건축을 하는 등 새로운 도시 로마로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지지는 나날이 하락하고 심지어 암살의 위협까지 발생하자 AD 68년 네로는 자살하고 맙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책 연대기에서 네로 황제와 로마 대화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에 사설 무대에 올라서서 눈앞의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며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재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들은 짐승에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씌워 잔인하게 죽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신교인 로마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기독교가 부딪힌 것입니다 둘째, 쾌락과 사체의 도시 로마에서 검소함을 강조하고 우상승배를 금지하는 기독교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 유대인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찬식 때 살과 피에 대한 오해, 세례에 대한 오해, 형제자매라는 호칭에 대한 오해 등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해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바울은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네로에 의해 약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며 크게는 복음 2세대에게 주는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 전도인들은 복음 1세대로 그 이후 전도인들은 복음 2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런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2세대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셋째 디모데에게 로마로 속히오라는 사도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요익하니라 이는 복음 2세대를 향한 사도바울의 기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가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의 유언이 디모드를 비롯한 복음 2세대에게 비전이 되었듯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이 이후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 요셉의 유언은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둘째 모세의 유언은 만나세대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셋째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살게 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리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넷째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들과 복음 1세대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바울은 황제재판을 마치고 디모델을 비롯한 전도팀을 이끌고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제 복음 2세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2세대들은 그동안 유대교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며 이겨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복음 2세대에게 의의 멸류관을 꿈꾸는 전도자의 삶을 당부했고 복음 2세대는 이제 사도바울의 당부를 온 가슴으로 듣고 실현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복음 2세대 대표주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후서 또한 사도바울의 첫 인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발매하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인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불렀으며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로 목해서신의 공적 측면으로 쓴 디모데 전서에 비해 디모데 개인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당부하는 사적인 편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도바울은 인사말에 이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코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코난을 받으라 사도바울은 복음 1세대인 자신의 삶을 복음 2세대 디모데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야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어서 사도와 오른 디모드에게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는 디모드에게 정보를 준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워라건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워라건네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떠난 일 그 중에 특히 부겔로와 허모겐의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로마카택 연금 때 에베소에서 도왔던 것처럼 오네시보로가 또 도왔다는 것도 디모드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복음 1세대 사도바울은 복음 2세대 디모드에게 복음 3세대를 키우라고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드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멸류관을 얻는다는 비유를 통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사도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는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바울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금 1세대 사도바울은 보금 2세대 디모데에게 보금 3세대에게도 전도자의 삶과 충성에 대해 가르치며 이를 기억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길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진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귀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셋째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의, 믿음, 사랑, 화평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넷째 논쟁을 벌이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릇들은 한 가지 모양이나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기보다는 각각 쓰일 용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넓은 그릇, 좁은 그릇, 넓적한 그릇도 있으며 철로 만든 것, 도기로 된 것, 유리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인품이나 성격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에 적절한 대로 각각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용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모든 기준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 일러주며 그에 대해 경훈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하지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말세에 있을 타락상을 예언하며 이를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바울은 또한 디모드에게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위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숙에서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모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즉 모든 기준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마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둘째 고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셋째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라고 당부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넷째 사도마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사도마울은 디모데 후설을 마무리하며 디모데를 로마로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에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당부합니다 마가는 지난 30년 동안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며 복음 2세대 지도자로 월등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마가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둘째 사도마울이 로마의 가택연금되었을 때 마가도 사도마울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셋째 마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와 함께 전도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태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넷째 마가는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마울은 마가를 비롯해 복음 2세대 동력자들을 계속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마울은 이렇게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마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에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의 의미는 추위를 대비할 목적도 있었겠지만 복음 2세대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할 책임자로서의 위임을 포괄적으로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겉옷은 사회적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겉옷은 새로운 변화, 믿음의 표시, 권위의 위임 등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겉옷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마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엘리사,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다윗,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 바울,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며 스테반이 죽임을 당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리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마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경계할 사람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마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맺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새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도마울은 디모데에게 끝 인사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오블로와 우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의뢰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우스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로마의 오대 황제 네로가 그 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 유대인들을 지목하므로 초기 기독교는 지난 30년 동안의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도마울은 그 시점에서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편지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우스는 선해드린 공예와 맞서 싸웠던 복음 1세대들의 뒤를 이율 복음 2세대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냅니다 사도마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과 같이 잘 훈련된 복음 2세대들이 있기에 사도마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셨듯이 사도마울도 복음 2세대들을 믿고 신뢰하기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1세대들은 선해드린 공예의 복음 전파 방해와 맞서 싸워 이겼고 복음 2세대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서 싸워 그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을 사도마울은 확신했습니다 이후 사도마울의 그 확신은 현실이 되었고 천년의 로마 제국은 끝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